일찍 자리를 뜨신 이글스 팬들이나 자이언트 팬들은 구애의 정말 이 재미한 장면을 직접 보시지만 아마 못하셨을 거예요. 악판 뒷심을 발휘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체중부터 시작해서... 자, 춤을 때렸습니다! 드라이투! 드라이스킨을 완전히 넘깁니다! 말석! 말로 홈런이 만들어집니다! 이성윤의 말로 없는 그림 같은 드라마 같은 일이 만들어집니다! 이성윤의 말로 없는 일이 만들어지면서 한화가 지난 배에서 탈출! 구애기에 몇 점 차를 뒤집는 한화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우와, 추구를 때려서 경기를 끝내는 이성열! 한화 팬들을 흥분의 도가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이글스는 7항패를 하면서 연패를 끊어냈는데 연패를 끊어내는 과정이 너무나도 멋진 경기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선수들이 만들어냈고 내일부터의 경기가 이글스는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경기가 이글스는 더욱 글자로 인사받아 이글스는 더욱더 귀엽고 제공자의 경기와, 최종으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여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여행은 더욱, 최종의 공개가 그래서, 혹시, 최종의 강한 소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합니다.